온난화 일어난간 페어링이 기가 막혀요 하하하하 저는 이제 배가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많이 하고 보는 게 좋은 거라고 해서 만약에 제안이 들어온다면 무조건 하세요 하지 말고 하세요 파이팅! 그러면 진짜 한 입 말고 하세요. 한 입 말고 하세요. 한 입 말고 하세요. 한 입 말고 하세요. 한 입 말고 하세요.